약간 뒤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너무 아 약간 아프. 제 오늘은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전도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거든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맞다 그러면 생명을 볼 이유가 있겠죠. 어제는 큰 그림을 설명했다면 그 그림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찾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요. 여전히 사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떠난 상태 가운데 있어서 육신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 계속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신자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 여기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항상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안 범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100%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일평생 그 예수 믿음에서 죄 지었다는 것 때문에 더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죄 문제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효력이 있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냐?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부족하지 않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실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또 시수했습니다. 늘 이렇게 울고 있어요. 양심적인 것은 맞는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 죄까지라도 죽게 해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깨끗한 자라. 나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여전히 들어온 존재인데 예수의 피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깨끗한 놈이라. 나는 여전히 들어온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깨끗한 놈처럼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다. 라고 표현해요. 백프로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나는 죄인인데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 일평생 부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항상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힘들게 잘못할까 봐 발발발 떨게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시키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아서 전 세계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죄를 보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 복음, 완전히 죄인데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로 전 세계에 살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아 놓고도 복음 모르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이 영향 속에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자들도 여전히 이 모습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 신자들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세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늙으신 할머니가 결국 굶어 죽었어요. 그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요. 벽에 뭐 하나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엄청난 액수에 수표가 붙여져 있어요. 네 할머니가 그를 몰라. 이게 수표인지 뭔지 몰라요. 수표 가지고 나서도 밥불먹어서 죽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고 못 누리는 거예요. 보고만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골로스의 2장에 표현하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이 속에 그리스도 속에 복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100% 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위의 신자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치속적인 복음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적이 돼버려야 돼요. 복음적인 체질로 완전 바뀌어버려야 돼요. 계속 복음 체질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도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 들고 망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전 세계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들고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희 나라에도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시안하죠. 그 대부분의 연예인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인데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도 이게 힘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만 다녔을 뿐이에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습니다. 과연 그들만 그러냐 말이에요. 전 세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로 교인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은데 사회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신자가 힘이 없어서요. 무슨 힘이 없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 제대로 이해되고 여러분이 복음 체질로 바뀌고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을 얘기할 건데 방법 이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아 나도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그들도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결론을 가져야지 말씀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힘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것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요. 복음적인 체질이 돼야 돼요. 복음 화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이것들이 다 정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듣는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면 복음받은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아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수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서 전패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기존 신자들을 살려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복음 제대로 받으면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집회를 하러 다니려면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집회하러 다닌 게 아니라 집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일어나면 그 제자한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제대로만 전달하면 이 제자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이나뿌아뚜와 멕시코와 중남미와 세계를 살릴 제자가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집회 때 그런 꿈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들 중에 제대로 올바른 복음을 알아듣고 이제 말씀운동을 펼치는데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 그다음에 중남미 전역에 말씀운동을 펼쳐내는 그런 주인공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좀 어제 마음의 꿈으로 좀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막연히 세계보구마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보구마 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소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죽게 해서 문을 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계보구마에 오륜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닫고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세계보구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 질문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음과 우리가 세계보구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경적으로 하자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 세계보구마 하자. 그 성경적으로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키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리면 됩니다. 말씀 운동 해야 될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그냥 나중에는 사약하다가 정신을 잃는다니까요. 말씀 운동이 한 군데 열렸다가 열 군데 열렸다가 이래가지고 흥분한다니까요. 왜 말씀 운동 열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 말씀 운동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왜 말씀 운동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완전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 장이 말씀 운동 의 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이 필요합니다. 또 두번째는 세계보구마 해야 되니까. 성경 정신 정도로 세계보구마 해야 되는데 성경 성경 점도의 키가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 운동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아 말씀 운동 해야 될 이유가 이렇구나 이게 알아 따라서 앞으로 앞으로 사회 갈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 제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 운동을 한 흔적들이 있냐 성경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많이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답이 내려져야 돼요. 사두행전을 쭉 보겠습니다. 사두행전 2장입니다. 과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운동을 했습니까?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두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두의 가르침을 받아 새로 교제하고 뜨글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41절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어버렸어요. 120명이 3천명을 돕는 건 당연하겠죠. 특별히 사두들 중심에서 이 3천명을 돕는 게 당연하겠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계속 말씀 운동이 집집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흔적이 다음에 있습니다. 2장 46절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는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사보검서에 나오듯이 뭐였냐면 성찬식을 한 겁니다. 떡을 떼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의 성찬을 집에서 기념한 겁니다. 성찬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당연히 전달되어졌겠죠. 더 결정적인 흔적이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예배 드리면서 교회 성전에 모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달한 거예요. 이게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 흔적입니다. 말씀 운동이 흔적입니다. 초대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집회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로칼 처치 흩어지는 교회 파라 처치 성전 모여서 모여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흩어져서 계속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지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들 중심으로만 된 게 아니라 평신도들 중심에서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흔적이 사도행전 8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집사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전도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만 되려면 사역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사역하신 분들도 일어나야 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 사도행정 사도행정 구장 36절 43절 에 보면 여 제자 다비다 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다비다 이 사람이 참 선행하고 구제해결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 제자 다비다 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비다가 평상시에 구제와 선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흔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전부 일어나서 전도운동 하고 말씀운동 한 흔적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정 12장 12절 입니다. 사도행정 12장 12절 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 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갇혔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집마다 모여서 베드로 위해서 기도 하는 기도 할 뿐만 그게 예배 쳐서요.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흔적들이요. 사도행정 18장 입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볼로 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학자 하고 대단한 뛰어난 사람 입니다. 해당해서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듣는 중에 이 사람이 보고만 제대로 잘 모르구나 이래가지고 평신도 브리스카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가르칩니다. 평신도 브리스카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에 불러놓고 말씀 운동 한 겁니다. 이 아볼로가 깨닫고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입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말씀 운동 현적입니다. 자기 셋집에 그 하면서 바울이 계속 제자들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보시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 와 아굴라 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 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 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16장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에도 문안하라 말씀 운동 워낙 왕성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 버렸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게 아예 예배 쳐서 교회가 되 버렸 똑같은 말씀 이지만 고린도 16장 입니다 고린도 아굴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세 4장 골로세 4장 15절 골로세 4장 15절 골로세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사실은 이게 몇명만 이렇게 응급이 되어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인사말 정도로 할 수 있을 정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웬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이해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 말은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말순문동이 저녁에 쫙 깔린 거예요 교회 당은 눈에 보이는 전략이라면 눈에 안 보이는 말순문동으로 전국에 쫙 말순문동이 깔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핍박 많았던 로마 박해 시대도 넘어서면서 궁극적으로 로마를 장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이럴여서 나 첫 시간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꼭 말씀운동을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되니까 말씀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계보고 말려면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운동이 쫙 저녁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 말씀운동을 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멕시코 이나뿌아토에 와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레온에 가서 많이 놀랬는데요 이 지역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저런 집회 현장에서 메시지를 안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천장이 울리고 옆에 도로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아예 문을 열어놓고 메시지를 나누는 만약 한국에 있으라면 그런데 집회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집회를 하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위기를 띄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웃기기도 하고 다른 예와도 많이 들고요 첫날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거 보고 제가 아예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아 이분들은 준비된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서론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본론만 전달해도 되겠구나 짧은 시간 깊은 메시지를 하는데도 그걸 다 소화를 해요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메시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유질랜드, 미국, 쿠바,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저 성도들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나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잘 담을 것이냐 그게 여러분이 하실 역할입니다 정말로 말씀운동에 여러분이 좀 제대로 맛을 보시길 바라고 이라부아토와 레온에서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멕시코 전체에 볼 때도 놀랄 만큼 그런 응답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멕시코 전체에서 전도운동을 배우러 올 만큼 응답받으시길 바라고 또 반대로 여기서 준비된 멤버들이 멕시코 전체를 향하여 중남미 전체를 향해서 세계 전체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잠시 쉬었다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